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했던 대로 내각제 전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액션을 봐야죠 검경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0분을 기해 비상개협령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팩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는 어젯밤 11시기에 국가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 붕괴시키려는 안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부국의 의지로 비상개협을 선포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헌법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요 역풍을 말 수밖에 없어요 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실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일단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속보입니다 지금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할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회의가 열리면은 공고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죠 해제하겠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겁니다 해제하겠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육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안 하죠 자 이제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민심을 받아들일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민심 뭐야 빨갱이 새끼 때려잡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엄용을 환영했던 거고 무슨 총칼을 들고 사람을 민간인에 싸죽이는 게 아니잖아 이런 계엄이라는 건 전쟁선포가 아니라 민간인을 때려잡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부 국회를 자각한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 그리고 종북 자파 세력들 척결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헌법상에 77조 1항에 의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44년 만에 했는데 두 시간 만에 정보가 샜는지 뭐든 간에 어쨌든 190명이 먼저 기어들어갔어요 이 새끼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기어들어갔단 말이야 그죠? 옆에 이 보좌관 같은 국민의힘당 법률자문위원장이라는 서울대 두사룹의 주진우 놈까지 그리고 더 많이 보면 이 좌파 쓰레기들 이런 놈은 어떻게 들어갔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다고 하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틀어막는 이유는 뭡니까 헌법 77조 5항에 의해서 제적의원의 가반수 이상이 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바르게이트를 치고 군경 계엄령을 동원해서 그걸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190명이 올 찬성을 했단 말이야 한동훈이라는 새끼는 여기 왜 들어갔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닌 새끼가 추경호는 왜 못 들어간지 물어보니까 뭐 소통을 위해서 야 이재명은 답 넘어 들어갔다 그러잖아 이게 종합을 해보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종북 좌파를 쓸어버린다면 검경을 동원해서라도 맑고 깨끗한 이 문재인XX를 못 데려잡겠습니까 종북 좌파의 숙여놈인데 객관적으로 그리고 열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 역적질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우파 정당의 우파라고 볼 수 없죠 어쨌든 객관적으로 우파 정당의 쿠테타를 일으킨 거고 쿠테타의 숙여가 한동훈이라는 놈입니다 여기 면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새끼는 국회의원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주진호부터 서범수부터 한 아가비 조카 한수한지 한지한지 이거 쓰레기들 그러면 계엄령이 아니더라도 이거 먼저 다 척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엄령 선포의 본질인 빨갱이 척결을 하기 위해서는 숙인 문재인을 잡지 못하면 이 우파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평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려스러운 이 내각제의 개헌으로 가는 플랜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름답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정보가 셌다라고 봤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인간들 플러스 문재인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검경을 통해서 이거는 44년 만에 1980년 5월 이후에 44년 만에 이거는 와 계엄령 쇼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거는 엄청나 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입증하려면 문재인 때려잡아야 되고 최소한 여기 있는 이 반역자들을 다 때려잡아야죠 지들이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었어 이 국회의원도 아닌 놈이 들어갔어 당대표라는 새끼가 그리고 190명이 전원일치로 반대를 했잖아요 그죠? 해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세력 동북 좌파를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검경을 통해서 수개인 문재인 김정숙을 때려잡고 이재명은 뭐 그대로 진행해서 구속시키면 되는 거고 여기에 나온 이 쓰레기들 반역자들 쿠테타를 일으킨 이 쿠테타 수개놈 요 놈을 내쳐야지만 보수가 다시 명분을 갖고 결집을 해서 촛불 난동 세력들과 싸울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우려스러운 내가 예측이었지만 그게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재인과 부하 내동해서 내각제 쇼를 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해갖고 이것만 해도 못 믿는 분 많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탄핵정국이 들어갈 거예요 탄핵 안 시킨다 그랬죠 오시라니까 탄핵할래? 아니면 너 하해할래? 그래서 김용민처럼 임기 보장 임기 보장해서 4년 중위로 가서 내각제 개헌으로 간다는 거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예측하는 거 우려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문재인 때려잡고 한동훈 저 이 좌파 쓰레기를 때려잡고 정통 우파 인사들을 다시 등용해서 정상적인 그래야 우리가 태극기 애국 세력들도 다시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 아닙니까? 가뜩하나 의심도 많고 애국 세력들을 다 내팽개치고 좌파들만 저 쓰레기들만 저렇게 등용을 하는데 속보는 아까 그 읽어드린 대로 뭐 그거고 자 그러면 이 한동훈 속보도 있을 텐데 이 새끼가 지금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거든 아이고 당연히 기사 나왔네요 자 중앙일보죠 중앙홀딩스 회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을 꿈꾸고 한핵정국으로 몰고 왔던 실질적인 JTBC 사주 중앙홀딩스 홍석현의 중앙일보 속보 한동훈 국민들께 송구 야 이 개XX 내 욕 좀 할게요 니 새끼야 그 여론조작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얘기해봐 사과도 못하고 얘 같은 뭘 송구해 이 새끼야 계엄 건의한 국방장관 회임회 너부터 이 새끼야 사형시켜야돼 이 새끼야 넌 사형이야 이 새끼야 너부터 꺼져 이 새끼야 이 쓰레기들 데리고 이 개 미친 이 쓰레기 새끼 서범수부터 해갖고 여기 누가 이거 한지야 이거 누가 조경태 주진우 야 다 됐고 꺼져 이 새끼야 아 아 아